I still wait for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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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사진 찍고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민 후보님 오셨다고 하셔서 와서 구경했는데 유담씨 너무 예쁘세요 유담씨 오시니까 되게 주위에 남자밖에 없네요 정치화 더 풀어서 이런 작은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는 거는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20대나 젊은 사람들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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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승민 있는데? 저기도 뭐 있는 것 같은데? 저 유리담... 아니야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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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